밤에 되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오네 왜 이렇게 아빠꺼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냐 그래도 좀나 오우 보기 좋다 여기다 투망 한번 던지면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야 꼭 이럴 때 투망을 안가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해도 얘네들이 잡히지가 않아 되게 패스트하게 다 돌아다녀서 아우 깜깜해라 근데 아빠꺼는 준오폰은 되게 환하게 잘 찍히는데 아빠꺼는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 여기 한 덩어리 있고 조개 한 덩어리 있고 잘 안보이잖아 뱃눈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됐어 됐어 물고기가 되게 크다 이놈들은 저쪽에 있는 녀석 들어볼까 이쪽에는 저쪽으로 갔어 이미 저기에서 출렁거려 좀 잘 보이게 저 빛 옆으로 가지 여기 봐봐 되게 크잖아 우와 얘누야 혼자 놀아 얘가 혹시 블루핏이 아니야 이거 봐 엄청 크잖아 얘가 블루핏이 아니야 블루핏이가 밑에서 공격을 한대 저기 저놈 저놈 따로 한 놈이 돌아다니잖아 그래도 불을 헤드라잇 이 라잇을 키면은 좀 보여 잘은 안 보이지만은 낮에는 얘네들이 물 깊이 들어가 그래서 안 보여 이렇게 표면 위로 안 올라와 이렇게 야 크다 그치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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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